우리 현이 수박 먹고 있는 우리 현이. 현아. 다시 수박. 이거 먹어봐. 이거? 이거? 아주 귀여워. 아우 맛있어. 우리 현이가 지금 이빨이 8개가 났어요. 그래서 막 모든거 다 씹어먹어요. 우와 맛있다. 이거 왜 또 붉으시나? 현이 얼굴이 엄청 많이 좋아져서. 현이야. 현이야. 아 수박에서 싹이 나고. 아니 머리 위에서 싹이 나고 있나? 어 핀이 엄청 귀엽다. 저 무슨 핀이에요? 정수야? 새싹지. 우리 현이가 수박을 아주 좋아합니다. 현이야 수박 맛있어요? 현이야 수박 맛있어? 수박 어디 있어? 수박. 현이야 수박. 엄마 봐. 차연. 현이야. 엄마 봐봐. 차연 봐봐. 아 그. 엄마 차연 봐봐. 차연. 차연. 다시 물어봐. 다시 물어봐. 다시 물어봐. 다시 물어봐. 게임에서 안나오네. 어휴 얼굴이 안보여. 한 번만. 아빠 차연. 상자. 제이언드. 아 정말. 마지막. 수박 먹어. 수박도 먹어봐. 아우 맛있어. 새인야 너너들도 좋아질까? 새인야 너너들도 좋아질까? 새인야 너너들아. 아우 맛있어. 새인야. 새인. 새인. 아고 맛있어 엄마도 두개?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현아 아고 맛있어 수박이 완전 빠졌어요 현아 수박 맛있어? 완전 제대로 놀고 있습니다 현아 수박 맛있어? 우리 현이 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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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 맛있어요 우리 현이가 다 먹은거 같네 이 큰 수박을 어구 맛있어 지금 수박하고 신나게 놀고 있는데 지금 바르고 먹고 뿌리고 현아 수박도 먹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고 맛있다 아고 맛있다 아 다 드셨어요 이제 아유 저지르다 하시고 이제 목욕하고 잡시다 실컷 저지르 하시고 아고 맛있어 현아 아고 맛있어 수박이 제일 좋아요 수박이 제일 좋아요 수박이 제일 좋아요 아하 이제 바닥에다 바르시고 다 뱉으시고 아고 아고 맛있어 아고 맛있어 현아 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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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 마사지 하십니다 아고 아고